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하얀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하얀이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 기억나세요? 강냉이랑 둘이 커피숍에 있는데 몰래 강냉이를 찍고 있는 몰카남이 나타난다며 그래서 오늘 제가 하얀이를 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몰카범 안녕하세요 옛날에 강냉이랑 같이 옷 사러 갈 때 그 악덕 사장 아니더냐? 맞습니다 절대 그런 애는 아니고요 정말 착한 애입니다 동대문 홍보해 밀리올의 사촌 밀리올의 사촌은 옷가게 엄청 많은데 하얀이는 몰카범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가시죠 왔어? 춥다 자주 입네 롱패딩은 겨울에 필수 슈위를 많이 타네? 롱패딩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거야? 그래서 슈위를 많이 타는거야? 가끔 그런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거 오빠 아니었어? 응 나는 다 벗고 쇼패딩을 하는거야 롱패딩은 이미 겪어서 재미없어 이게 사람이 자극을 좀 더 심한 걸 자꾸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지마 왜 지금 상상했잖아 나는 자극이 더 필요하거든 알잖아 나 상상력 좋은거 알지? 시켜놓은거야? 추운데 고맙다 잘 마실게 그럼 미팅은 언제야? 이따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1시간 있다가? 이따가 섹시 댄스랑 다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지 그래? 그럼 그것만 하면 돼 알았어 오늘 뭐 먹지? 너 곱창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곱창? 내장류 좋아하지 응 이따가 미팅할 때 그 사람 알잖아 너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 좋게 봐주시면 좋지 내가 다 말했지? 쓰레기라고 그러지마 솔직히 말하지마? 오해 하신다고 나같은 사람이 어디있냐? 그렇게만 얘기 안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난 항상 오빠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 뒤에 사람이 나 찍는 것 같아 뭘 찍었어? 너 이 말을 찍었어? 아니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 너를? 찍는 것 같아 찍었어? 응 잘 못 본거겠지 오빠 싸움 잘해 걱정하지마 싸움 잘해 관련해 싸움을 내가 잘하지 네 그래? 네가 오해한 것 같아 응 그래 규황이가 연락 안하냐 할말 있으면 빨리 하래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나? 아니야 나 잠을 못자고 있대 아니야 나 할말 없다고 얘기해줘 오빠 나한테 화내 규황오빠가? 왜 할말이 없냐 왜 할말이 없냐 네가 전화를 해서 얘기해주란 말이야 재수없다고 오빠 뒤에 봐봐 왜 왜 찍고 계셨다니까 바로 뒤에서 어떻게 찍어 무슨 간땡이가 부은 도차를 하고 계시잖아 지금 도차를 하고 계시잖아 아니야 잘못 본거라니까 아니 오빠 찍었어 나 이런거 좋잖아 가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너 찍었어? 왜 그래 왜 그러면 안되지 아니 설마 곱창 말고 다른거 먹으면 안되냐 생각해보니까 곱창이 맛없을거 같아 그래 오늘 추우니까 따끈따끈 국물 어때? 뭐? 감자탕 따끈따끈 국물은 따끈따끈 국물은 어때? 따끈따끈 국물은 어때? 공짜잖아 진짜 본도 안들고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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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에 봐봐 뭘 찍어보라는거야 찍고 계셨다고 뭐 찍었다고? 응 그래? 지금 다시 봐봐 뭐를 보라는거야 찍고 계셨다고 갔다와? 아니 아니 물어볼게 왜? 가자 뭘 가? 뭐 죄졌어? 기다려봐 가자 나와봐 가자 어디가? 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저 여성분 사진 찍으셨어요? 뭔 사진? 네? 사진을 왜 찍냐고 내가 사진 말고 도모 형 찍으셨어요? 아니 뭔 사진을 찍냐고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찍었다고 지금 뭐 찍었대? 아니 얘기하니까 아줌마 네? 아줌마요? 아줌마 내가 뭐 찍은거 봤어? 뭐 뭘 자꾸 찍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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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카메라 이렇게 하셔서 나 내 셀카를 찍는건데 왜? 아 그래요? 죄송한데 핸드폰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이 아줌마가 너 그런거 나 아줌마 아니 안찍었다고 네 죄송해요 네 화내지 마세요 안찍었잖아 사람을 밥으로 만들어 이거 찍을거 같은데 하는거 같은데 오빠 응 지금 지금 뒤집어 뭐 뭐 죄송한데 지금 셀카 찍으시는거에요? 그럼 셀카 찍지 뭐 찍어야지 아줌마 아줌마요? 저 아줌마 아닌데 자 셀카 찍으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제가 확인 한번 해봐도 돼요? 진짜 확인을 해 아니 지금 사진 앨범 확인 한번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확인을 하냐고 아줌마 아줌마 아닌데 왜 자꾸 엄마를 안해? 아니 들어와 아줌마이잖아 나 앉아있어 같은거지? 할머니보다 낫잖아 앉아있어 저기요 저기요 화면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오해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잖아요 확신을 잘못 안했으면 보여주시고 그냥 끝내주시는게 낫지 않나요? 아우 뭔하러 온거야 괜찮아? 괜찮아? 가자 이따가 뭐 재진것도 없는데 왜 가냐고 살 것 같아 오빠 질 것 같아 못 질 것 같아 가자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부도 좋은데 좀만 더 뒤에 가서 그래? 거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 딱 좋잖아 각 맞지? 상현아 괜찮아? 응 하현씨도 고개 좀 들고 이쪽으로 고개 들고 있냐고 뭐야 지금 괜찮아? 응 딱 좋아? 응 딱 좋네 왜? 놀랬잖아 뭘 놀래? 싸우는줄 알았잖아 자꾸 아줌마랑 반말하고 아 진짜 아 좋다 잘 나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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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응 좋아 왜? 누구세요? 처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찍은거 좀 보여줍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찍으면 안될 것 같은데 이 각보다는 이 느낌이 조금 더 괜찮은거에요 네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딱 좋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